전화를 한번 해볼까 아무 답이 없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할까 난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온종일 네 생각만 하고 네 연락 오길 기다리면 핸드폰만 바라보네 연락 줘요 연락 줘요 그대 내가 좋다면 지금 내게 연락 줘요 여와를 보자고 할까 커피를 마시자 할까 시간 없다 말하면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영화는 원래 안 본데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대 이건 내가 싫단 거지 연락을 안 해야겠어 난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온종일 네 생각만 하고 네 연락 오길 기다리면 핸드폰만 바라보네 연락 줘요 연락 줘요 그대 내가 좋다면 지금 내게 연락 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 혹시 이번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 강아지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다음주 토요일 아 강아지가 계속 아파요 그럼 시간 되실때 그때 연락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줘요 연락 줘요 연락 줘요 그대 내가 좋다면 지금 내게 연락 줘요 말해줘요 말해줘요 표현해줘요 내가 그대 맘을 잘 알 수 있도록 말해줘요 표현해줘요 내가 그대 맘을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대 맘을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대 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대 맘을 잘 알 수 있도록 나 저를 꽤 된다면